자 유하 오늘 제가 할 거는 이제 오늘 미니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나락과 무질서 이름이 약간 쎄하긴 해 나스리아 성체 살인사건이 하스손을 죽였다고 이런 밈 때문에 약간 이름이 좀 싸하긴 한데 아무튼 나락과 무질서 미니세트가 오늘 공개가 되었습니다 나락과 무질서 미니세트 컨셉트는 뭐냐 재판이에요 재판 약간 내니아워 헌정 미니팩이라고 봐야 될까 머법관 헌정 미니팩 약간 여기 보시면 법정 공개 일정이 참으로 빠듯하게 이를 데 없다 법정에 사뭇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러면서 컨셉은 법정이에요 어떤 컨셉이냐면 간수가 실바나스를 약간 문책하는 법정에서 그런 컨셉이라고 합니다 간수가 실바나스를 문책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하네요 이 양반이 죄인이고 이 양반이 판사겠죠 당연히 실제 와우스터리랑 거리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진짜 나락에 가봤습니다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진짜 불모의 땅에 가봤습니다 진짜 나스리아 성체에 가봤습니다 그 시리즈죠 진짜 나락에 가봤습니다로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 와요 이야기는 오늘은 하스 이야기를 하는 걸로 오늘 바로 공개가 됐고 그리고 충격적인 게 5일 뒤 출시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나오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미니팩이 원래는 그러니까 하스순이 짝수달에 나와야 되거든요 4월 8월 12월에 확팩이 나오고 6월 10월 뭐 하나 띄웠는데 아 2월 6월 10월에 미니팩이 나오는 게 국룰이야 하스는 원래 그렇게 나와요 근데 9월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블리자드가 약간 약간씩 조금씩 빨리 내더라고 작년부터 하스순 확장팩을 내는 그 주기가 정말 미세하게 한 주씩 빨라지고 있는데 이번에 홀수달에 나옵니다 미니팩이 굉장히 빨리 나와요 마스터즈 때문 아니냐고요 평소에 블리자드면 그냥 확장팩을 내고 마스터즈를 그 다음 주로 연기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빨리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9월 28일 5일 뒤에 나옵니다 전세계에 동시 출시 9월 28일 뭐 새벽에 되겠죠 그러면 35종의 신규 카드 전설 4장과 특급 1장 희귀 카드 14장 일반 카드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립 5장에 직업 카드 3장씩일 것처럼 보이죠 아무래도 직업 카드 3장에 전설 아니 직업 카드 3장에 중립 5장일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전설 4장이라는 거는 중립 카드 전설이 2장이거든요 그럼 직업 전설이 아마 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나락 법정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고발의 향년 신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카드가 오늘은 6개가 공개가 되었어요 첫 번째 카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카드 살인 고발 도적 주문 하수인을 선택합니다 다른 적 하수인이 죽은 후에 그 하수인을 처치합니다 그러니까 침 발라 놓는 거임 텍스트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상대방 하수인을 하나 정해가지고 찍어놔 그러면 걔한테 이제 특수 효과가 생기겠죠 그 특수 효과가 있을 때 다른 하수인이 죽으면 얘도 같이 죽는 거예요 A한테 뭐 A 얘 88 하수인이라 쳐 88 하수인의 88 박어야 88 박어에다가 A라고 하지 말자 애초에 그냥 예시를 88 박어에다가 살인 고발을 걸어 그 다음에 11 인프를 죽여 그러면 박어도 같이 죽는 그런 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대상은 얘인데 얘가 발동시키려면 다른 애를 죽여야 되는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약간 큰 카드랑 작은 카드랑 여러 개 못 내게 하는 억제제 같은 거지 그리고 살인 고발이 약간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미리 걸어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필드에 88 박어밖에 없어 박어밖에 없어도 미리 걸어도 그러면 상대가 토큰을 못 내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어 왜냐하면 11짜리 카드를 내면 그걸 내자마자 자기 박어가 죽잖아요 그 카드 죽으면 그래서 큰 카드에다가 살인 고발을 발라놓으면 상대방이 카드를 못 내는 뭐 그런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즉시 박어를 제거하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리 걸어두는 효과는 약간 이용하기 힘들 수 있어 도적 입장에서 왜냐하면 도적은 명시가 뚫려있는 직업이잖아요 88 박어를 필드에다가 놔두는 조건으로 88 박어 하나만 놔두는 조건으로 앞으로 하수인 내지 마 하면 그럼 난 박어로 매턴 맞겠다 이건 이제 도적한테는 좀 빡센 조건이긴 해요 그러니까 미리 걸어두는 거는 사실 큰 의미 없긴 해 도적한테는 전사 같은 거였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도적 카드로 나왔습니다 되게 애매하게 도적은 요즘에 되게 좋은 카드가 많거든요 저격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묘합니다 굉장히 묘해 왜 도적 카드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도적한테도 좀 나쁜 카드를 주려고 하나 아무튼 이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카드 드루이드 카드 이슬 절차입니다 이번 게임 동안 각 플레이어가 자신의 턴이 시작될 때 카드를 한 장 더 뽑습니다 하수스톤은 몇 턴 시작될 때 카드를 한 장씩 뽑는 룰이 있는데 얘는 두 장씩 뽑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 절차는 일반 카드이기 때문에 두 장 넣을 수 있죠 두 개를 이슬 절차를 내면 서로 세 장씩 들어올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 절차를 뭐 달빛에 인도로 복사해서 네 번 다섯 번 내면 서로 다섯 장 여섯 장씩 트로우를 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카드죠 일단은 이런 카드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카드들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학 프로젝트 라던지 아니면은 뭐 지금도 있는 카드 중에 예를 들자면 천체 너프전 이런 카드들 서로 효과를 받는 카드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니면 옛날에 지시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의 문제가 뭐냐면 상대가 먼저 효과를 받아 그러니까 이 턴에 내가 이슬 절차를 쓰면 상대방이 먼저 드로를 먼저 받고 시작함 상대방이 먼저 이득을 보고 시작을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항상 애매한 카드였어 항상 애매한 카드였는데 일단은 이런 효과로 나왔습니다 자연학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야생 유저분들은 물음표 띄울 수 있는데 얘는 정규에 있을 때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뭐 그래서 정규 기준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슬 절차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어떤 데게 들어갈까 이런 카드는 원래 하스에서 좋은 카드가 아니거든요 하스스톤이라는 이 게임에 어울리는 카드가 아니긴 한데 근데 지금 2022년도 하스스톤는 하스스톤 문법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긴 해 하스스톤 문법에서 많이 벗어나 있긴 해가지고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솔직히 좋은 카드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카드는 좋았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1. 탈진전 유독 상대방 드로우를 페널티로 만든다 약간 이런게 있겠고 뭐 플러스 탈진전은 아니더라도 상대가 만화가 적어서 카드를 못 털어서 카드가 타는 효과 기대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겠고 2번은 내가 카드 많이 드로우한다 상대가 많이 드로우하는 건 개의치 않는다 약간 천체덱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아마 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어그로드루이드에 쓰지 않을까요 라는 말은 나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어그로드루는 드로우가 모자라면 그냥 퇴비 만들기 같은거 쓸거에요 이런 카드로 상대방한테 페널티 그러니까 이런 페널티 있는 카드를 쓸 필요가 없어 어그로드루이드는 하등 없고 그러니까 완전 컨트롤덱이어야 돼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이건 어그로덱에 못 써요 이 카드는 완전 컨트롤덱에 써야 되는데 상대방이 드로우하는게 페널티 내지는 개의치 않아야 돼 이 두개가 중요해 상대방 드로우가 페널티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방이 드로우 많이 하는걸 개의치 않을 정도로 만화사기를 쳐야 되는 데게 써야 돼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당장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드로우카드가 세 장 공개가 되죠 각 직업이 세 장이 미니팩이니까 아직 드로우카드 두 장이 남았어 아직 잘 모르긴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솔직히 몰루? 몰루긴 하는데 님들 제가 옛날에 나스리아 성체 카평 때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궁극의 드로이드? 약간 옛날에 제가 예시 들었던 거 있잖아 어랑기 드로우나 아니면 카라잔 그 비거 요그드로우나 아니면 그 말리고스 드로 이런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런 애들이 모든 윈플랜이 가능해 막아서도 이기고 뚫어서도 이기고 필드 잡아서도 이기고 그리고 뭐 원턴 킬로도 이기고 그냥 승리 플랜이 무한인 드로덱들 이게 역사상 몇 번 있었거든요 역사상 몇 번 있었는데 이 궁극의 드로이드 제가 이 나스리아 카평 때 말했던 거잖아요 이런 위험한 카드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아슬아슬해요 지금 이미 너무 원기욕이 많이 쌓였어 너무 많이 주다 보면 원기욕이 쌓이거든요 너무 많이 주면 원기욕이 쌓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카드는 좀 드로한테 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는 궁극의 드로가 안 나오면 못 써요 그러니까 옛날에 세셀리에 카평이랑 똑같아 세셀리에 좋은 카드지만 좋은 카드지만 특정 덱에만 쓰일 수 있다 완전 세셀리에가 쓰일 정도로 뭔가 구조가 좀 평범함과 다른 어긋난 덱 근데 센 덱 이런 게 존재해야 돼 그게 우리가 말하는 궁극의 드로이드잖아요 그런 게 나타나야지만 그런 게 나타나야지만 쓸 수 있는 카드예요 이슬 절차도 좋은 카드는 아니어보임 3마리 3마리가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토템이 3마리 죽어야지만 달성 가능한 거 그냥 주입이 아니라 토템이 3마리 죽어야 되는 특수 주입이에요 이게 이번 미니팩 컨셉이거든요 1코에 토큰 4개 소환이야 그러니까 주입되면 개좋은 게 많아요 개좋은 게 맞아요 지금 님들이 너무 토템술사를 무시해서 그런 거지 1코에 토큰 4개 그리고 주술사는 토큰덱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주술사 토큰은 1일이어도 되게 고효율이야 왜냐면 옛날에 그런 그 토큰 주술사 같은 거 메타에 항상 한 번씩 나왔었잖아요 토템 이라든지 아니면 뭐 1일 토큰 옛날에 그 볼타 폭발 아니면 뭐 천둥불꽃 이런 카드들을 이용해가지고 필드에 1일 하수인 쫙 간 다음에 블러드로 끝내거나 그런 덱들이 있었잖아 항상 그런 덱들이 항상 있었는데 지금 지금 주술사도 피해 욕망이 있거든요 블러드가 지금 정규에 있는데 별로 안 쓰이지 왜냐면 지금 필드 까는 능력이 주술사가 되게 구려요 지금 토템술사의 문제점은 필드를 못 깔아 얘네들 그냥 얘네들 그냥 필드 깔 때마다 추풍 낙엽임 필드를 상대방이 못 정리할 정도로 한 번에 여러 개 까는 토큰이 불가능이야 옛날 볼타 폭발이나 천둥 천둥 벼락인지 천둥 폭풍인지 아무튼 그 4코 3,6 그 과부하 카드 낼 때마다 토큰 소환하는 그런 카드 같은 게 없어 지금은 장난감 만들기쯤 돼야지만 그게 되잖아요 6코잖아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토큰 드루이드 아니 토큰 주술사 카드로 생각이 돼요 근데 주입 조건이 개빡세지 토템이 3마리 죽어야 되는 거 진짜 빡세거든요 최소 파티 담래용 토템 같은 거를 내거나 아니면 그 토템 끌 그걸로 토템 소환을 해야 되는데 암튼 굉장히 어렵습니다 1코에 낼 수 없는 1코 카드죠 이것도 근데 토템 주술사를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다른 주술사 카드 보고 다른 술사 카드 두 개 더 보고 결정하도록 하게 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두 개 더 나온다 라는 거 영능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님들아 그 토템 끌도 있잖아 끌도 있고 파답토도 있고 토템 소환할 수 있는 건 많아요 그리고 님들아 모든 토템은 다 1코예요 얘네들 다 다토템 효과도 받아 모든 기본 토템은 1코기 때문에 다토템 효과도 다 맞습니다 다음 카드 사후세계에 따르는 자 3코 3사 내 주입 카드들이 내 댁에 있을 때도 주입됩니다 이 카드 재밌죠 이 카드 재밌지 내 주입 카드들이 내 댁에 있을 때도 주입되는 카드인데 이게 획기적으로 주입을 빨리 시켜줄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이 카드를 개인 방송 중에 나오자마자 봤었거든요 나오자마자 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드루를 이야기하셨어 근데 저는 이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게 드루같이 드루가 많은 애들은 애초에 주입 카드를 손에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리얼 크크 이런 거 유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래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드는 어디에 쓰일 수 있냐면 드루가 빈약해서 주입 카드 못 쓰는 애들 예를 들어서 성기사 주술사 뭐 사냥꾼 사냥꾼에서는 대표적으로 알티모르 같은 애들이나 주술사에서는 내가 볼 때 주술사 같은 데에서도 광대 같은 거 주입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광대가 미리 손에 잡혀 있느냐 후반에 나오느냐가 주술사 파워를 크게 가르잖아요 이런 애들을 주입하라고 쓰는 거 같아 내 생각에는 얘네들 쓰라고 내는 카드 같아 그래서 스탯도 그냥 적절한 스탯으로 나온 거 같은데 근데 이런 애들은 이런 카드는 대표적으로 차라리 코스트랑 스탯이 높은 게 더 좋은 카드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거 옛날에 카평에서 제가 했던 말인데 쇼 같은 카드 있잖아 사코 36 내 하수인들이 내 하수인들이 속공을 얻습니다 이런 카드들은 무거우면 좋아요 차라리 쇼는 2코 쇼는 2코에 스탯이 낮은 거보다 차라리 4코 36이 적절해 이게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얘가 체력이 높은 게 든든하다는 거야 4호 세기를 따르는 자는 내 생각에 5코 5호 정도였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거든요 한 5코 5호 정도면 아까 말했던 주술사나 사냥꾼이 좋은 미드레인지 카드라고 따봉 쓰면서 썼을 것 같은데 3코가 굉장히 애매한 값이 아닌가 싶어 이 카드는 가볍거든요 생각보다 미드레인지 덱에 가벼운 카드를 넣는다는 게 리스가 커 3코 3사 국룰 스탯이긴 한데 이 국룰 스탯이라는 말도 마녀숲 정도에 나오던 이야기야 옛날 마녀숲에 3사 쓰는 법사대고 이런 것들 기억나세요? 홀수 동물원 법사 뭐 이런 것들 3사를 일부러 여러 개 쓰는 이런 덱들이 옛날에 있긴 했는데 마녀숲 2018년이야 벌써 4년이나 됐어 하스손 역사에서 하스손 역사가 8년인데 벌써 4년이나 됐다고 3코 3사라는 게 국룰 스탯이긴 한데 이젠 너무 많아 솔직히 4호 3개 따르는 자는 그리고 내 덱을 강화하는 카드라서 당장 템포 플레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차라리 코스트가 높고 체력이 높은 게 더 든든했을 것 같아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필드에 있을 때만 발동이죠 지속효과니까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나온 것 같아요 차라리 코스트도 높고 체력도 높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한 4코 내지는 5코 4코 3,6 5코 5 정도로 나왔으면 개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내 하스윙인이 죽었을 때 강화되는 것도 약간 뒤껍긴 하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래도 몇몇 덱은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쓰이는 덱은 미드레인지 덱인데 드로우 좀 부실하고 그 드로우가 부족하다는 전 때문에 주입 카드 쓰기 꺼려지는 덱들 예컨대 지금 미드레인지 덱인데 데나트리오스 안 쓰는 덱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사냥꾼 같은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쓰지 않을까 싶어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사냥꾼이 3코 3,4 지금 당장 템포에 도움이 안 되는 3코 3,4 이걸 쓸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의문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효과의 카드인데 범용성이 그렇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얘 자체를 한 장 드로우는 것 자체도 드로우 방해잖아 애매하다 애매하다라는 평가 남기면서 다음 카드 가겠습니다 다음 카드 입 다문 증인 비밀을 밝힐 수 없습니다 3코 2호 얘가 필드에 있으면 내 비밀도 상대 비밀도 발동을 안 해요 그냥 발동 안 함 비밀 그냥 발동을 안 함 얘도 재밌게 냈어 이번 미니팩 약간 재밌는 카드가 많아 특수한 효과를 가진 재밌는 카드가 많은데 얘는 근데 참 애매한 게 이건 테크 카든가 상대방의 비밀을 저격하는 테크 카든가 가끔 비밀덱 상대로는 비밀을 빨리 빼는 게 도움될 때도 있거든요 난 오히려 얘는 비밀덱이 비밀발동을 안 하고 싶어서 가끔 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밀덱이 비밀발동을 안 해서 좋은 애들도 몇 개 있잖아 얘는 잘 모르겠어 어떻게 쓰일지 잘 모르겠는데 비밀 저격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효과야 상대방 비밀을 빨리 빼고 싶은 메타거든요 지금은 이 비밀덱이라는 게 종류가 두 개가 있어 이 비밀덱이라는 게 제가 옛날에 비밀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한 말이 뭐였죠 비밀을 여러 개 걸어 그 시너지로 상대방이 뭘 하던 간에 어떤 플레이를 하던 간에 비밀이 연쇄 폭발 이런 식으로 하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수수께끼 성기사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있고 하나하나 걸어서 하나하나 상대가 체크하게 해 고통스럽게 그런 작업을 여러 개 하게 해 이게 이제 사냥꾼이죠 옛날에 그 호구 체험실 사냥꾼이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비밀을 두 네 장만 넣어 메타가 고착화돼서 너도 나도 뭔 비밀인지 알아 아 거울상 넣는 덱이지 이런 식으로 근데도 넣어 그냥 그 비밀이 좋아서 그 만화 값을 해서 이게 보통 비밀 법사가 이런 효과 이런 효과입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면 옛날에 그 그 두 장 들어와는 도적 비밀 뭐였지 옛날에 있던 거 지금 말고 지금 두 장 들어와는 거 옛날에 두 장 들어와는 거 뭐였죠 아 비열한 수법 약간 이런 느낌 비밀은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야 비밀덱은 입 다문 중위는 뭐 이런 덱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상대방이 비밀을 밝힐 수 없을 때 좋은 애들 예를 들어서 오리온 같은 애들 오리온 같은 경우는 내가 비밀이 안 밝혀지길 원해 동전 비밀 했을 때 안 빠져 있어야지만 오리온이 활약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필드 비워서 오아시스 아군 같은 거 넣잖아요 일부러 절대 발동 안 되게 그래서 저는 비밀덱이 얘를 넣어서 비밀을 발동하는 거를 조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재미있는 카드네요 얘가 나가는 순간 거울상 폭룬도 발동 안 하냐고요 근데 비밀이 제일 마지막에 발동하지 않나 전함까지 다 발동하고서 비밀 발동 되잖아 근데 얘는 전함이 아니라 지속 효과라서 잘 모르긴 하는데 아마 안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뮨 카드가 이뮨이 되고 나서 이뮨이 되고 나서 폭룬 터지잖아요 그래서 데미지 안 들어가잖아 그런 것 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밀덱이 쓸 수도 있어 보이고 오히려 비밀 저격의 의미는 적어 보여요 비밀 저격의 의미로 입다문 증인을 넣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 1번 타입 있지 우수수 터지는 비밀덱 이런 게 아닌 이상 상대 비밀이 안 터지는 걸로 비밀덱 카운터는 불가능해 오히려 비밀덱은 빨리 비밀 빼주길 원한다고 비밀덱 상대할 때는 빨리 비밀 빼길 원한다고 오히려 아까 특히 2번 같은 경우 비밀 심리전으로 고통주는 입업타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빨리 비밀 빼길 원한다고 내가 상대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다문 증인은 좀 저격으로도 쓸 수도 있겠지만 비밀 대기 직접 넣는 형태로도 쓰시지 않을까 근데 말은 길게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까 봤던 그 4호색에 따르는 자처럼 별로 안 쓸 것 같긴 해 4호색에 따르는 자도 그렇고 입다문 증인도 그렇고 그냥 그 장소 폭파범 있죠 그냥 그런 카드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 스팀펑크 로봇처럼 그냥 안 쓰는 탱크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카드 볼게요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공개가 된 카드가 제가 아까 실수했는데 6장이 아니라 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6번째 카드 아직 3장 남았음 다음 카드는 영혼 추적자 전투의 함성 5코33 이 하수인을 상대편 댁에 있는 무작위 하수인과 교체합니다 또 상대방 윈플랜 방해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또 또 몇 개나 낼 거냐 궁금해 그냥 몇 개나 낼 거임 그냥 무타노스 때부터 그냥 맞들렸는데 그냥 불쾌한 카드 왜 이렇게 많이 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5코33 5코33 교섭이야 그래서 사실 안 쓸 것 같긴함 이런 카드는 많아요 그러니까 테오타르를 쓰는 이유 다른 덱 윈플랜 제거 카드 예를 들어서 물고기 별미나 교섭 같은 카드보다 많이 쓰이는 이유 왜 그러냐 얘네가 더 좋은 카드라서 그래요 애초에 테오타르는 랜덤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사실 안 쓸 것 같긴 한데 언제까지 낼래? 그냥 이게 궁금해 언제까지 유저 골 받는 골을 보고 싶어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언제까지 골 받는 골을 보고 싶을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난 잘 모르겠어 솔직히 무작위 하수인이라서 멧돼지 방해하는 것도 어려울걸요? 멧돼지를 무탄우스로 이길 수는 없잖아 멧돼지를 무탄우스로 이기는 거 되게 어려운 거 알죠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상대방도 이거 쓸 수 있는 거야 교섭처럼 딱 교섭이랑 똑같은 거지 물고기 별미도 마찬가지야 물고기 별미랑 교섭의 특징은 나도 손해본다는 거거든요 영혼 추적자도 상대방이 쓰면 또 내 것도 가져가기 때문에 참 묘한 카드를 또 가져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얘는 레이드에 나오는 레이드 보스몹이에요 간수의 눈이라는 보스몹인데 그냥 일반 하수인으로 나왔어 왠지는 모름 근데 원래 보스몹을 일반 카드로 내는 경우가 많긴 해 이번 나스리아 성체에도 그런 카드들이 많아요 원래는 네임드인데 그냥 일반 카드로 약간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 얘도 원래는 간수의 눈입니다 이넴이에요 이넴 지배의 성소 얘가 이제 어둠땅 두 번째 레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어둠땅이 레이드가 3개야 1번이 나스리아 성체고 2번이 지배의 성소고 3번이 이제 태초의 존재의 매장터 이런 건데 이게 이번 확장팩이 나스리아 성체 컨셉이었고 이번 미니팩이 지배의 성소 컨셉이에요 지배의 성소 막내미 실바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배의 성소 네임드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 몇 개 지배의 성소 네임드들이 몇 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간수의 눈도 나왔죠 그래서 다음 카드 바로 지배의 성소 카드가 바로 나옵니다 피고인 실바나스 6호 5 전투의 함성 적하수인을 처치합니다 주입 7 대신 그 하수인을 정신 지배합니다 옛날 국룰 실바나스랑 똑같이 냈죠 옛날 그 시절 옛 그 시절 국룰 그리고 근본 실바 6호 4사 아 6호 5 2스탯 그대로 효과도 비슷해 그때 당시에는 중매로 랜덤 정배였는데 지금은 처치 5월 주입 정배 이런 식으로 이제 냈습니다 효과도 비슷하게 냈죠 그래서 주입되면 요렇게 일러가 변합니다 요렇게 주입됨 전투의 함성 적하수인을 가져옵니다 6호 5 그러니까 6호 5 하수인인데 정배가 딸려있는 거야 정배 거린데 정배가 10호 카드잖아요 이색이 6호임 그리고 5호야 그리고 주입 7 빡센 거 아닌가요 레니아오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6호 5 식인꽃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스펙이에요 6호 5 식인꽃도 말도 안 되는 스펙이란 걸 생각하면 이런 카드는 쓸 수 있죠 예컨대 어디에 쓸 수 있냐 저격기 부실한 글래스 대표적으로 드루이드죠 이색이 심지어 주입도 잘함 드루이드 같은 애들이 쓰겠죠 혹은 저는 주입 잘하는 전함 효과 좋은 아니 전함 궁합 좋은 누굴까요 이게 나는 내가 볼 때 주술사 같은 애들도 쓸 수 있다고 봐 실바 앵무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이런 애들이 쓰지 않을까 이런 애들이 굉장히 범용성 있는 카드로 보인다 솔직히 개사기까지는 안 하면 보이는데 무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2022년도 하스스톤에서는 이런 카드 약한 거 아닌가요? 그러시는데 지금 2022년도 하스스톤은 덱파워가 세진 것도 맞아 그래서 어? 그러면 카드가 좋아야 하지 않나? 이건 좀 별로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덱파워가 세졌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덱파워가 세졌기 때문에 막 지금 막 5턴에 인풍마 88 내고 막 미라클 사제 막 한 8턴쯤에 32, 32 내고 이런 지랄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나는 포식자 같은 것도 쓰이잖아 사람들이 처음에 포식자 볼 때 그 얘기를 했어 2022년도 하스스톤 포식자를 쓸까? 라는 말을 포식자 나올 때도 했단 말이야? 기억나죠? 지금 안 그래도 덱파워가 세고 그런데 덱파워가 센데 포식자 같은 구링카드를 쓸까 했는데 저격기는 의미가 다른 게 저격기는 덱파워가 세져도 어느 정도 파워 보장이 돼요 왜냐면 지금 덱파워가 미쳐서 저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격기에 목마르기 때문에 덱파워가 세면 조금 약한 저격기도 생각보다 잘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피곤 실버나스 드루이드나 주술사 같은 애들은 요긴하게 쓸 것 같아 그냥 범용성 있는 좋은 카드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카드 오늘의 마지막 카드죠 캬 일러 간지나는 거 봐 간수 10호 10집 내 덱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번 게임 동안 내내 내 하수인들은 면역상태가 됩니다 킹수 간수가 지금 드디어 다시 뚫었죠 나스리아 성체에서 뭘 뚫었냐 하수 역사상 와우 와우에서 가장 강한 카드 와우 본가에서 가장 센 놈이 바뀌었어요 나스리아 성체에서 원래 데스윙이나 뭐 고대신 이런 애들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바뀌었죠 이제 무궁한 존재들의 한 명인 대나트리오스가 나왔잖아 그리고 대나트리오스 실제 하수 성능도 개미쳤죠 지금도 씹싹이잖아 대나 원성이 자자하죠 와우 본가에서 제일 센 놈이 교체가 됐어 대나트리오스 근데 이 새끼 최단기 퇴물 두 달짜리 퇴물이죠 대나트리오스보다 간수 같애기 때문에 간수도 이제 제가 이제 애초에 영상을 하나 따로 빼서 설명할 거긴 해요 와우랑 하스랑 연결해서 직접 가봤습니다 시리즈 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걸로 이제 길게 설명하긴 할텐데 약간 설명하자면 이 새끼가 죽음진영 대빵임 그러니까 와우에는 여섯 진영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질서니 혼돈이니 빛이니 어둠이니 뭐 죽음이니 생명이니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죠 얘가 죽음진영 대빵임 그냥 얘가 대빵이에요 그러니까 혼돈진영 대빵이 살게라스거든요 물론 간수가 살게라스급 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살게라스는 티탄이라서 아무튼 얘가 죽음진영 대빵임 그러니까 얘가 아서스 상관이죠 아서스는 얘한테 자기가 따까리지 타는지도 모르고 따까리지 탈 정도로 아웃소싱이 아웃소싱이었어 하청의 하청의 하청임 아서스 아서스가 그러니까 간수 따까리가 대나트리우스고 그리고 얘 따까리가 이제 나스레짐 그러니까 이제 뭐 말가니스 같은 대나트리우스 따까리가 나스레짐이고 나스레짐이 지배의 투구를 가져다가 타락시킨게 아서스이기 때문에 하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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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임 그 정도로 높은 존재입니다 대빵 세네에요 이번 어둠땅 최종 보스였죠 어둠땅 최종 보스였고 얘는 어둠땅 레이드에서도 포스가 넘쳐 얘는 아제로스 복사본을 만들어서 방 안에다가 패턴이 나올 때마다 아제로스 대가리를 깹니다 아제로스 체력이 달거든요 이게 이게 0이 되기 전에 얘가 잡혀야 되는 그런 네임드야 그러니까 얘는 레이드 전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얘가 와우에서 약간 와우 레이드 연출 중에서 이제 아제로스를 직접 뚝배기를 깨버리는 그리고 얘가 아제로스 체력이 0이 되면 아제로스로 걸어가거든요 방 중앙에 아제로스가 있는데 방 중앙에 있는 아제로스에 아제로스 체력이 0이 되면 간수가 간수가 안 죽고 그냥 데미지 면역이 되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 한 10초 정도 10초 정도 걸어가가지고 그냥 아제로스 대가리 뚝배기를 깨버리고서 모두 전멸하면서 끝나거든요 공대가 전멸하면서 끝나는 약간 좀 레이드도 간지나게 나온 친구임 레이드도 간지나게 나온 친구다 암튼 와우에서 좀 쩌는 친구임 좀 치는 친구 암튼 그런 놈이다 일러스트도 괜찮게 뽑힌 것 같아요 하스스톤 이 무기가 개사기 무기죠 이 간수 무기 이 간수 무기가 이제 힘 양손 무기인데 이게 모든 힘 양손 무기를 사용하는 전사 성기사 죽음의 기사 모두 이 무기가 코어임 모두 이걸 먹고 싶어해 근데 안 나와 그런 무기를 들고 있는 그런 일러스트로 나왔어요 고증도 나름 좋았죠 근데 망치 헤드가 제대로 안 나와주면 아쉽긴 해 지금 졸린 눈가님 말씀대로 첫 번째 심판관의 망치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생겼어 원래 이렇게 해골바가지 이런 이런 모양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막 혀도 튀어나고 그럼 아무튼 이 좀 생략이 된 게 약간 아쉽다 구도가 생략이 조금 돼가지고 약간 아쉽다 아무튼 하스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의 마지막 공개된 여덟 번째 카드인데 효과가 굉장히 파격적이죠 내 덱은 일단 파괴해 그게 일단 띄꺼워 일단 스스로 폭탄 목걸이를 차 곧 탈진 당해 뒤집니다 라는 폭탄 목걸이를 스스로 찬 다음에 대신에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당신의 모든 하스인이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광역 디버프를 거는 스킬이 아니면 안 통해 그러니까 물회오리 눈보라 얼회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안 통합니다 그냥 데미지도 안 받고 광역 기로도 안 죽죠 물회오리로는 죽겠지만 불기둥에는 안 죽지 그냥 그냥 면역임 그냥 안 통함 그냥 면역 나루의 파편은 안 통하죠 왜냐면 나루의 파편은 안 통할 확률이 높은 게 오닉시아는 통하잖아요 나루의 파편은 안 통할 확률이 높은 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하스손 메커니즘상 카드가 주는 버프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도저 퀘스트 옛날에 운고로 때 운고로 도저 퀘스트를 침묵 건다고 안 풀리잖아 아마 간수는 안 풀릴 거야 그러니까 나루의 파편은 안 될 거임 아마 그래서 간수를 막으려면 광역 빈결기를 쓰거나 진눈개비 같은 거 아니면 물회오리 그런 게 아니면 못 막아요 그냥 못 막음 그냥 못 막습니다 그런 카드가 돼 그래서 아무튼 효과도 파격적이다 효과도 파격적인데 약간 띄껍긴 하죠 왜냐면 면역이 은신과 마찬가지로 하스인의 도발 부여가 불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간수가 나오는 순간 일단 1 탈진 딜 드로움 앞으로 카드 드로우 없음 내 필드 내 필드 데미지 못 받아줌 필드가 데미지 못 받아줌 본체가 존나 맞음 그래서 스스로 폭탄 목걸이가 이제 타지는 거죠 명치 오픈 그래서 스스로 폭탄 목걸이가 채워지는 카드기 때문에 솔직히 범용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진짜 아까 제 막 공개됐을 때도 제 방 채팅창에서도 그렇고 지금 돌겔에서도 그렇고 반응이 진짜 극과 극으로 갈리거든요 개사기다라는 사람이 있고 누가 쓰냐 라는 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누가 쓰냐 급으로 구리진 않은데 개사기다 급으로 좋지도 않은 것 같은 향 그냥 좀 애매해 카드가 솔직히 말하면 데나트리우스가 한 10배는 범용성이 있다 간수 따까리가 간수보다 훨씬 범용성 있는 카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천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긴 해 왜냐면 이런 진짜 완전 컨셉 카드는 어떤 천재 아이디어가 나올지 몰라 예를 들어서 이런 컨셉 카드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뉴 샤라즈 아니면 뭐 메카툰 아니면 뭐 뉴 조스 이런 애들 고코스트 컨셉 카드들 이런 애들은 뭔 아이디어가 나올지 몰라 뭐 토그웩을 그래 이런 애들은 뭔가 나와요 뭔가 간수를 야 이거 뭐냐 싶은 거를 누군가는 메커니즘을 찾아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범용성 있는 카드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미 야생은 터졌어 야생은 뭐가 터졌냐 야생은 이제 간수 말가니스 나오면 이제 난투 같은 광역기 없으면 게임이 끝나요 난투 같은 광역기 없으면 게임이 끝나요 야생은 간수 볼프렘실드 템인지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야생은 뭐 알아서 잘 하시고 근데 야생은 솔직히 19카드 내기 전에 게임이 끝나겠지 뭐 아무튼 뭐 그런 야생 콤보 같은 메커니즘이 정규에도 있을 수 있어 누군가 찾을 수 있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텍 카드로 나왔어요 간수 아무튼 이렇게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에 패치 출시 그리고 9월 27일 아침에 패치노트가 나옵니다 27일 아침에 사전 패치노트 그러니까 정규 패치가 이날 있겠죠 정규 전장 뭐 밸런스 패치가 이날 있을 거고 패치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28일에 앞으로 5일 남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후기 레니아워의 그 나락과 무질서 미니세트 후기 일단 첫 번째 이름이 좀 쎄하다 나스리아 살인사건이 이제 하스손에 알레코가 안락사를 해버렸다는 그런 이제 의견이 있는 현재 시점에서 나락과 무질서 이름이 좀 불길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빨리 나온 게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알레코가 패치 주기가 개 길어 이 새끼 옛날에 알레코 이 친구 패치 문제 있으면 빨리빨리 하겠다라는 말을 지 트위터로 했는데 지금 이번 나스리아 성체 미니팩 나오기 전까지 패치 두 번밖에 안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치 두 번밖에 안 하고 미니팩이 나온 거야 두 달 동안 패치를 두 번 했다고 좀 실망스럽긴 해 근데 그래서 다행이다 두 번째 의견 그래서 다행이다 미니팩이 평소보다 한 1, 2주 빨리 나왔죠 미니팩이 뜬금없이 빨리 나왔는데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미니팩이 빨리 나왔어야 된다 구원투수가 필요했다 그리고 세 번째 솔직히 말하면 아까 그 간수의 눈 있죠 정확히는 간수의 눈이 아니라 이름이 다른 거였는데 그 오코삼삼 상대방 덱과 손패를 건드리는 카드 좀 앞으로 좀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지향이 아니라 피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많이네 그러니까 하스스톤에 사기 카드가 너무 많아서 150점 카드가 너무 많아서 그런 카드를 저격하는 카드를 안 내면 그러니까 라스타칸이나 알터렉처럼 서로 사기치는 게임이 되는 거 이해하겠거든요 그래서 저격 카드를 내는 거 이해는 하겠거든 근데 너무 많이네 아까 그 카드가 좋다는 건 아니야 테오타르급이라는 건 아니야 나쁜 카드야 교섭급이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냥 덜 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안 내면 좋겠어 아무튼 미니팩이 하스스톤을 부활시키길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geopolit 옷으로 3 4 4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